내 여자를 인정 안 한 상태에서 내 성을 인정 안 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밖에서 사랑을 줘도 못 먹어 자기 여자를 자기가 무시하고 수치 주는 애구가 올라서 딱 버려버려요 사랑을 죽어도 못 받아 그러니까 어때요? 더 갈급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도 사랑을 못 받아 그래서 1, 2, 3, 4, 5, 6 계속 가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실 이 공부가 이거예요 자기를 믿는 공부야 여러분이 왜 괴롭냐면 자기를 못 믿거든 항상 이렇게 자 여러분이 봐 청바지 하나 살 때도 사가지고 오잖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아 이거 왜 샀어 괜히 샀네 돈도 없는데 안 사가지고 오잖아 아휴 그걸 샀어야 돼 항상 그래요 이 남자한테 시집 갔어 근데 막 싸우다가 내가 당신한테 시집 않았으면 뭐 막 이렇게 얘기하다 가만히 자기 마음을 봐 딴 남자한테 갔어도 또 계속 그랬어 그렇잖아 남자들도 그래 내가 너랑만 장가 안 갔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사는데 딴 여자한테 갔어도 마찬가지야 문제는 뭐냐 주위 여건 때문이 아니야 나를 못 믿어 내가 하는 건 다 찌질하고 수치스럽고 내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는 뭔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기도 있더라고 남편한테 시컷 맞고 남편이 말을 한대요 이렇게 뭘 발라주면서 봐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네가 이렇게 이렇게 오죽 못돼 쳐먹었으면 내가 널 때렸겠어 응 넌 맞아도 싸지 그러면 듣다 보면 정말 자기가 맞아도 싸대 그래서 잘못했다고 한대 자기가 참네 맞고도 너무나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맞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아무리 돈을 벌고 출세하고 산들 내 확신이 없으니 밥 하나를 먹을 때도 그렇잖아 여러분 메뉴 고를 때도 얼마나 갈등해 그렇지? 응 그리고 남들하고 대화할 때 내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 확신을 쓴다는 게 뭐예요? 고집이 생겨갖고 똥고집만 생겨서 죽어도 우기는 거나 하지 그 우기는 아기는 그 밑에 확신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 지기 싫어서 그냥 뭐 확신은 뭘 확신이 있어? 그냥 무조건 앉아야 돼 나중에는 이리 딸리고 저리 딸리다 보면 고집만 생겨가고 고집 부리게 돼 아 그럼 확신이 뭔가요? 해라엄마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건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아기가 누구예요? 가짜니까 가짜가 살고 있단 말이야 진짜 백이는 다 죽이고 여러분이 다 갖다 버리고 가짜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확신이 없지 진짜는 누구야? 여러분의 여자 남자 걔를 버렸단 말이야 수치 주고 다 버렸어 어떻게? 여러분 살면서 지금 또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란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나 나란 여자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나 봐 살면서 나를 얼마나 수치 주고 수치 주지 않으면 나를 갖다가 죄인 만들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났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전부 한여와 머슴으로 태어난 사람들 같아 남을 위해 충성 봉사하고 남의 비유 맞추고 눈치 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같이 행동해 아주 이상해요 그리고 사회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아 그게 착한 사람이다 자 여기서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정의를 다시 내릴게요 참고 남의 말 다 들어주고 절절매고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바본 거야 겁쟁이인 거야 자기 인생을 못 사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착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왜 행복할까? 나를 인정해 준 만큼 행복해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여러분은 자신을 인정 안 해주면 불행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내가 나를 인정 안 해서 내 여자 남자를 인정 안 해주고 나를 자랑스러운 여자 멋진 남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서 불행한 걸 모르고 자꾸 돈을 안 벌어서 돈을 벌어야 돼서 출세를 못해서 자꾸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닌데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해서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해서 왜? 왜 못 그랬을까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날마다 인정받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태어나서 산 게 다 다르지만 다 버림받고 살았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존재를 무조건 인정받지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엄마가 제 얼굴만 하고 눈뜨면 하는 말이 있었어 저희 할머니 특히 아휴 그 놈의 고추마 하나 달렸으면 이거요 맨날 아 네가 아들이었으면 그리고 온 식구가 모이잖아요 그 명절에 그러면 저를 보고 꼭 이래 아휴 참 네가 아들이었으면 아닌데 어쩌라고 자꾸 나를 부정해 내 여자를 부정해서 얘를 버리게 만들어 내 여자로 수치 주는 거지 이미 딸로 태어난 나를 어떡하라고 그래서 어느 날 화를 팍 내면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뒤에서 그러더라고 우리 사춘 언니가 성깔도 못했다고 여자는 태어났으면 착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저거 어떤 남자한테 갈지 참 성깔도 못해서 인생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수치지도 못해 이제 성깔까지 수치했어 내 성깔 내가 부려 걱정 마 언니한테 안 갈 테니까 내가 소리를 뺏질렀어요 계속 그렇게 그때마다 수치당하는 거지 그렇게 그렇게 수치당해서 내 여자를 내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늘 내 여자인 게 수치스럽고 든든한 아들이 아닌 게 항상 내 여자를 버리고 살았죠 그리고 수치당할까 봐 이제까지 남자한테 지고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수치스러운 여자라 그랬다는 걸 알았어 어차피 태어날 때 체력이 남자보다 여자가 약하잖아 지는 게 당연한데 일을 딱 시키잖아 학교에서 교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잖아요 프로젝트를 맡기잖아 절대 안 지어 밤을 새서라도 내가 이겨야 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 사춘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애가 나랑 나이가 동갑이야 항상 내가 걔보다 공부를 항상 잘했어 그래서 성적표를 이렇게 우리는 왜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공부 얘기만 했을까 그러니까 너 몇 등 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나는 거의 전교 1등을 했거든 고등학교 한 1학년까지 근데 그 아기는 거의 반에서 뭐 한 2, 3등 이러니까 저희 친할머니가 이렇게 한숨을 딱 넌 어떻게 여자보다 못하니 거기서 또 여러분 아니 남자가 당연히 여자보다 잘해야 되는 겨? 그럼 내가 할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할머니도 여잔데? 여자가 잘하면 안 되는 겨? 그러니까 원래 여자는 그렇게 너무 똑똑하면 팔자가 사납다 너는 좀 자중해라 그리고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걔는 맨날 나한테 오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렇게 여자라는 존재를 무시당하지만 남자들은 그 중압감에 시달리는 거야 왜 남자는 여자보다 잘해야 돼? 그리고 왜 꼭 남자가 돈 벌어서 책임져야 돼? 같이 사는데 그치? 그걸 못하면 남자는 죄인이 돼서 또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하면서 남자를 거의 신의 반열에 올려놨어 모든 걸 그리고 아들 낳으면 여자들이 있잖아 이상해요 아들 낳으면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 작은 엄마는 모든 일을 다 한 여자 아들을 둘이 낳은 여자 그래서 친척들이 모이면 이렇게 길을 피는데 우리 엄마는 딸만 낳은 여자 아무것도 못한 여자 밥하고 빨래해주고 살림한 건 다 꽝이 되는 거지 그 정도로 남자의 존재가 남자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로 태어나줘서 우리 엄마한테 이미 할 거 다 했고 너무나 당당해 아무것도 못해줘도 이런 남자가 있는가 하면 또는 죽을 지경으로 거의 신의 경제에 올려놓고 여자들이 다 네가 책임져 이러니까 그거 그 무게에 못 이겨서 너무너무 힘든 남자 후자가 훨씬 많죠 후자가 그래서 또 그 남자를 똑바로 요만큼만 못해도 남자는 어떻게 하죠? 자기를 수치 주는 거지 넌 그것도 못했어? 거봐 넌 여자한테 졌지? 너 똑바로 해야지? 네 가정을 챙겨야지 너 남자가 돼서 말이야 경쟁 사회에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자기 남자에 대해서 만족하는 남자도 거의 없는 거야 더 잘해야 된다고 계속 수치 주니까 남자라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또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여자를 원하는 엄마 아빠가 딸을 원했는데 아들로 태어나 또 그게 비애야 존재 자체가 상대를 행복하게 못해줬으니까 열등인 것이지 그때부터 수치 줘요 그리고 살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해 그럴 때 내 존재가 수치 당하죠 그러면 성추행 성폭행을 왜 당할까 여러분 남자들이 성추행 성폭행하는 남자들은요 자기 남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걸 과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남성을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다 버리고 수치 줘서 빙이가 뜨는 거예요 여자를 보면 빙이가 떠 수치 당한 남자 예를 들어 엄마한테 사내새끼가 그것도 못하니 맨날 이렇게 구박받고 수치 당한 남자 아기가 있으면 그 마음이 수치 당해서 수치 당한 마음 버리죠 너무 아프니까 내가 버렸어 여자를 만나면 그 수치 당한 남자가 떠요 그 남자가 절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수치만 당했기 때문에 여자한테 준다는 게 수치만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자를 보고 너무 예뻐요 미스 김 저랑 차 한잔 해주실래요 이렇게 예쁘게 사랑 구애를 못하고 이렇게 만지고 더듬고 수치 주는 거지 치욕을 주면서 그 자기가 받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남자가 무섭다는 여자분들 저도 살면서 남자를 무시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남자가 무서운 줄 몰랐는데 첫 번째 결혼을 딱 했는데 무의식이 열리잖아 남자랑 같이 살아본 적이 처음이지 아빠 외에는 우리집 여자만 있었으니까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결혼생활 1년쯤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남편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발사국수한 소리만 들이면 청심환을 먹고 있어 내가 때렸느냐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내 여자가 떼는 거예요 수치 당한 여자 어떤 여자? 남자가 못된 여자 그래서 남자가 이럴 거 같은 거 나 여자지? 너 남자 아니지? 너 열등한 여자지? 자 남자한테 경배해 이럴 거 같은 거지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저를 임신해서 아빠한테 간 거야 당신 애를 임신했소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맞다 내가 책임질게 이게 아니라 어떤 놈인 줄 알아 하고 절 버리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죽이려고 그랬어 저를 아버지가 인정 안 해주니까 물론 구애는 인정했지만 남자한테 버림받는 건 난 죽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자가 뜨는 거야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때 제가 마음공부를 안 할 수 없게 입문이 된 게 그것 때문이었어 너무 무서워 그 다음부터는 길거리를 걸으면 남자들이 다 무서운 거야 근데 이거를 정신과 가서 정신과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모르는 거지 왜 그런지 무의식에 그게 뜨는데 대인 공포라는 게 아니 멀쩡한데 여자들 보면 근데 희한한 거예요 가운을 딱 입고 여기 약사로 딱 서 있으면 안 무서워 어떤 남자가 와도 그건 환자로 보니까 내가 약사로 근데 여자가 되면 가운 벗고 딱 여자가 되면 그때부터 무서운 거야 남편도 무섭고 다 무섭고 그 여자가 뜨는 거예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여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여자 그러면 그 여자를 버리게 되지 그 여자를 인정하지 않게 되거든 그래서 나를 그렇게 수치줬어 내 여자 남자를 인정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의예요 남자를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내 여자가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남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내 여자도 무섭고 내 남자도 무서워 책임 못 지는 내 열등인 남자도 무서워 남자가 못된 내 여자도 무서워 왜? 가해자니까 아들로 태어나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 내 가해자를 보면 너무 두렵죠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요 너는 상대를 기쁘게 못하고 너는 상대를 기쁘게 못하고 폐만 끼치는 짐덩어리구나 여러분 자기가 아무 술 먹고 짐덩어리라는 그걸 얼마나 인정하기가 아프고 두려워요 그런 말 들을까봐 수치당할까봐 자기 여자가 너무 무서워요 자기 남자가 무서워요 자기 존재를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았을 때 수치당했다고 느끼고 그때마다 그런 나를 버렸어요 너무 아프고 두려웠어요 그걸 보기가 피해자지만 버림받았으니까 피해자지만 또한 가해자야 왜? 성대를 행복하게 못해줬잖아 우리 엄마로부터 간택을 못 받았어 아빠로부터 버렸어요 그래서 내 여성 남성을 버리고 수치준 그 아기 내 여자남자를 다 버렸어 그럼 무서워요 요번에 이해라 마음쇼 할 때 여러분 제가 섹션자 이해라 마음쇼 봤습니까? 봤어요? 응 거기 보면 내가 섹션자한테 딱 그 성을 보여주니까 엄청 무서워하잖아 막 개 떨듯 떨고 무서워요 자기 성이 여성 남성이 그게 나라고 인정하는게 성을 무서워하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성에 대해서 마음 세상에서만 그게 보이는 거죠 현실에서 성이 보여? 그냥 여자나 저 몸뚱아리로만 보이지 제가 말하는 성은 그런 몸뚱아리를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생식기를 의미하는게 아니에요 그 여성 남성 고유의 존재 여성 남성이라는 성적 존재 성하면 여성 남성 통칭이지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남자가 있고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여성이 있어요 그렇죠? 한 파동이 일어나서 여자 남자를 이렇게 분화되서 그 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성에 대해서 엄청 두려웠어 자기 성을 보는게 근데 또 그 성을 보는게 두려워서 그 여자 남자를 다 버렸더니 그 여자 남자가 집착이 생기죠 어떤 집착? 사랑받고 싶은 집착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생겨 자기가 여자를 많이 버렸을수록 남자에 대한 집착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 버림받은 여자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버림받아서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게 있다 자기가 사랑받은 여자 사랑받은 남자가 되는건 밖에서 어떤 여자 남자가 날 구제해줘서 사랑해줘서 그렇게 되는게 아니야 내가 그 여자를 다 버렸어 내 여자를 수치스럽다고 그런 다음에 남자를 만났어 근데 남자가 나를 보고 어머 되게 예쁘시네요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 줄 알아요? 수치가 딱 올라오면서 그냥 하는 말일거야 하고 자기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올라올 때 탁 쳐버려요 내 여자를 인정 안 한 상태에서 내 성을 인정 안 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밖에서 사랑을 줘도 못 먹어 혜라 엄마가 너는 참 괜찮은 여자 이렇게 얘기해줘도 에이 괜히 하는 소리지 이렇게 자기 여자를 자기가 무시하고 수치주는 애구가 올라서 딱 버려버려요 사랑을 죽어도 못 받아 그러니까 어때요 더 갈급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도 사랑을 못 받아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계속 가는거야 제가 그랬어요 제 여자를 얼마나 수치주고 버렸던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갔더니 야호 남자가 너무 많아 대학교에 너무 좋은거야 탁 치는대로 사귀었어 이거를 빨리 남자의 갈급함을 채워야 되겠다 안 채워지는거야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막 쫙 나가더니 스무 명까지 가도 안 채워져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이럴까 난 바람둥이인가 봐 그게 아니라 그쪽에 아무리 사랑을 줘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되게 사랑해줬거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나를 한때는 좋아했던 모든 남성분들에게 참회합니다 너무 깊이 참회합니다 꽃 들고 밤새도록 서있고 이랬을 때 그 장미꽃을 뺏어서 바닥에 팽개치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나한테 이렇게 사랑주는데 내 여자를 수치주는 그 성빙이가 그 지금 생각하면 싸가지 엎기가 그 남자아기들이 엄청 착했어 나 같으면 이 놈은 가시나 귀빵맹이를 후려거리겠을텐데 그래도 기다리지마 이렇게 하면서 이걸 확 버리기도 하고 마음이 안든다고 시내 걷다가 무릎 꿇아 막 이런거 시켜요 그럼 무릎 꿇어요 무서우니까 너랑 끝이야 이렇게 하면 무릎을 꿇고 가방들아 그러면 얼마나 사랑해준거야 그치? 심지어 어떤 남자아기는 항상 음식을 시켜줄 때 제가 좀 몸이 말랐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 맛있는거 많이 시켜줘야 된다면서 커피도 항상 두잔 음료수도 두잔 밥도 항상 가면 3인분 4인분 시켜주고 그렇게 잘했거든? 근데 그게 하나도 여기 가슴으로 난 진짜 행복해 사랑받고 싶어 이러지 않고 짜증나 넌 왜 이렇게 많이 시켜 이렇게 근데 또 어떤 아기는 아깝다고 내가 많이 안먹으니까 하나만 시켜서 먹는 그러면 구질구질하네 또 이렇게 올라와요 그냥 늘 불평불만 미움으로 사는거야 그게 내 여자를 인정 안하니까 그 여자가 사랑받아야되는데 여자를 수치주고 버려놓고나서 가짜가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앉아있으니 미움만 올라오지 남자도 마찬가지에요 선보로 나가서 여러분 여자 사랑받으면 되게 행복해야되잖아 근데 여기 솔직히 선보로 남자아기들이 있었을거야 대답해봐 선보로 나가서 되게 행복했어 아니면 긴장하다 들어왔어 똑바로 그렇지 진실해 긴장은 행복이 아니야 긴장 불안은 면접시험 보거나 아주 위기상황일 때 오는 스트레스 상황이야 그렇지? 그러니 왜 그랬을까 여자를 딱 만나면 그 남자를 다 버렸어 그러니까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애고가 뜨는거야 그냥 그래서 긴장하고만 있다 와요 내가 내 남자를 인정해주면 그 수치당했지만 그래도 그 남자를 나라고 인정해줬으면 그 남성이 뜨면 사랑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거야 그리고 여자가 어쩌다 립서비스로 칭찬을 해도 진심으로 안 들려 괜히 하는 소리지 이렇게 들려요 그건 사랑을 하나도 못 받는거야 사실은 열어보니까 모든 애고가 헛된 짓을 하고 달려가는거야 사랑 좀 받겠다고 여자남자 아무리 만나본들 내 여자남자를 다 버렸어 수치당했다고 여자남자가 받는게 아니야 하나 이렇게 어떤 인조인간을 하나 만들었어 여러분 중에 얼굴이 특히 인조인간 같은 아기들이 가끔 있어요 천혜한명 백혜 가끔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웃는데 이렇게 웃는 아기 있어요 온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그냥 이게 웃는건지 우는건지 울을 때 그게 뭐냐면 너무 버려서 그냥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이게 딴 사람이 하나 사는거야 가짜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가슴이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이렇게 꽉 차지도 않고 행복감도 없고 왜 사나 권태기도 오고 우울증으로 죽고 싶고 밥먹고 똥살 나고 사나 이렇게 여자면 남자의 그 마음을 느껴줘야 돼 아프다고 여러분이 다 버렸어 두렵다고 다 버렸어 아프고 두려운 마음 느껴야 행복하고 사랑받고 즐거운 마음도 느낄 수 있는데 싹 버려갖고 그렇게 돼버린거에요 그래서 그게 성빙이가 돼버린 성 그 애고가 사랑받겠다고 여자 남자 물고 뜯고 해봤자 사랑 못 받고 그 여자 남자가 사랑받아서 그 힘으로 일을 해야 돼 남편 사랑을 흠뻑 받아서 내 여보 하면서 밥을 할 때는 그 밥하는 게 아니야 아 우리 사랑하는 남편 밥 줘야지 애기들한테 사랑 흠뻑 받고 아 우리 아기들 밥 줘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랑을 하나도 못 받았네 내가 그 여자를 버려서 그 무슨 힘이나 사랑을 못 받았는데 일의 힘이나 무기력까지요 여러분 중에 인생을 살 때 무기력한 아기들이 그런 아기들이 사랑을 하나도 못 받아서 그 사랑은 남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아기를 인정만 해주면 이 세상은 영채님으로 꽉 차있다 그랬지 영채 에너지는 그냥 여러분은 그 아프고 두려운 마음 인정하고 내 여성 남성은 인정만 해줘 그럼 그때 영채님이 훅 돌아 사랑을 줘 근데 인정 안 하고 여러분이 걔를 수치주고 버려서 걔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잖아 가짜한테는 안 줘 영채님은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애고한테는 안 줘 여러분이 만든 가짜 애고는 잘난 여자 똑똑한 남자 우월한 남자 아프지 않고 완벽한 여자 뭐 이런 걸 만들어 놨어 남한테 보이기 위한 전시용으로 그걸 가지고 하지요 그걸 데리고 다니면서 몸뚱이를 끌고 다니면서 살지요 그래서 집에서는 남편한테 얻어맞고 눈팅이 시퍼럽고 막 내가 뭐 싸라 이러다가 동창회 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여자 응? 남자분들 회사에서 맨날 깨지고 힘든데 동창들 만나면 나 요즘 잘 나가 술값 내가 내 하는 남자 포장하고 들키려고 안 하고 심지어 오버하면서 과시하는 나의 그 아픔과 수치와 이렇게 두려워서 떠는 나 이런 나를 안 들키려고 인정 안 하는 나 그거 다 여러분이 만드는 아기들이야 그런 아기는 사랑 못 받아 가짜니까 진심이야 사랑 받아 진심 진심 상처받고 진심 두렵고 아픈 아기 그 여자 남자를 딱 인정하는 순간 영채님이 돌면서 그냥 사랑 받게 돼요 그 아기로 살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 줘 갑자기 친절해져 그리고 막 사랑을 주고 이제까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었는데 이렇게 사랑 안 주다 갑자기 줘 갑자기 준 게 아니라 늘 줬었는데 이제까지 가짜가 살다가 받지를 못하다 내 여자 남자를 그 아픈 여자 남자를 인정해 주고 나니까 그 사랑이 와 닿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제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 사랑 참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 사랑 받은 걸 못 돌려줘서 저를 만났던 수많은 인연들한테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도 하나도 못 갚았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지금은 지금은 그냥 여러분이 날 보기만 해도 사랑을 받지 그냥 그냥 존재가 사랑받는 느낌이야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봐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다 사랑으로 느끼지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그게 사랑받는 줄 몰랐어요 이 공부하고 나니까 새록새록 알겠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를 스쳐 지나간 모든 그 모든 남자친구들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일도 못 받았다고 나는 남자복이 없다고 그랬다니까 나는 남자복이 없어 그러면서 한탄했어 그게 아니라 내 여자가 내가 버린 여자가 수치당한 여자가 버림받아서 하나도 느낄 수 없었던 거예요 받을 수 없었던 거야 그게 열등이야 열등이 사랑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어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게 열등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랑받고 싶은데 저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나 내 뜻대로 안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열등이가 떠요 대학 붙고 싶은데 완벽하게 내 뜻대로 못하죠 붙는다 보장 없지 그치? 그때 열등이가 떠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이게 너무 두려워서 인정을 안 해 할 수 없는 나 그 아픈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여자 남자를 그때 버릴 때 제일 많이 버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나한테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너무 아프니까 못생긴 나를 그냥 안 느끼고 버려버려 그 아프고 그걸 인정하면 너무 두려워 인정하면 내가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열등이가 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열등이가 그때 버려버려요 그거를 인정해줘야 돼 아프지만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여성 남성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버린 여성 남성을 인정해줘야 그때부터 행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남자친구 여자친구뿐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 그 여자 남자가 그걸 인정하는 걸 이제 요번에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그 여성 남성을 인정하려고 할 때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서 인정 못하고 버린 거야 여러분이 수치당한 엄마가 엄마가 어느 아기가 왜 이제 사춘기 되면 자위행리 하잖아 남자들은 하다가 엄마들한테 좀 잘 걸리지만 여자아기들은 별로 남자아기들처럼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데 그 아기는 성에너지가 셌나 봐 자위를 했는데 엄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이불을 확 이렇게 하면서 수치를 준 거야 창녀도 아닌 것이 막 이렇게 그 다음부터 그 여자를 수치스러워서 완전 버렸겠지 그쵸? 완전 버려서 얘 남편하고 결혼생활도 잘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남편이 부관계 하자가 오면은 받아줄 수도 없고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왜? 안 받아주면 나가서 바람피고 나 버릴까봐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려면 창녀 같고 평생 동안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그 여자를 다 버려서 수치당한 여자를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를 대학 다닐 때 그럴 때 얼굴이 좀 이쁜데 남자들이 자기 쳐다보면 너 창녀지? 이럴 것 같아 그래서 따라오면은 자기를 좋아해서 따라온 게 아니라 몸 뺏으려고 따라오는 줄 알고 엄청 수치 주고 또 자기 그렇게 쌀쌀맞다고 소문나서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자기 수치 주면서 그렇지 뭐 네가 여자로 그렇지 뭐 네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수치 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내가 나를 버린 그 여성 남성을 이번에 보고 그 두려움과 아픔 인정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또 내가 그 여성 남성을 버렸는데 그 여성 남성으로 또 살았어요 그래서 남존녀비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여자분들이 왜 사랑받고 싶은 여자 올라오면 왜 그렇게 수치스럽다고 버린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과부 아줌마가 하나 살았다 남편이 없는 여자 근데 그 아줌마가 어느 날 우물가에 울고 있어 내가 여섯 살이었는데 그때 괴산에 살았었어요 아줌마 왜 울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내가 남편 없다고 다 무시해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없으면 무시당해? 그랬더니 그래 너도 나중에 꼭 시집가서 남편한테 잘해야 돼 남편만 있으면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남편만 있으면 모든 게 돼 아줌마? 그랬더니 다 된대 모든 게 남편이 신이더라고 남자가 그래서 내가 최초로 남존녀비 생기는 게 또 그때예요 왜냐 왜 그러나 봤더니 동네 아줌마들이랑 싸우잖아 그러면 다 지는 거야 이 과부 아줌마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서도 또 져 왜? 한 번 싸워서 이겼더니 그 여자의 남편이 와서 때린 거야 이 아줌마가 남편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어? 요새는 큰일 났지 경찰이 신고하고 옛날 시골촌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거야 요즘도 부부싸움할 때 가정사라고 하면서 그냥 가잖아 그래서 가끔 죽잖아 남편 손에 부인이 근데 옛날에는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때려도 경찰이 그냥 가정일이라고 가버렸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때는 신고도 안 했어 그래서 동네 사람이 어느 집이 이제 그때는 참 근데 정겨웠던 게 부부싸움에서 막 때리잖아 그러면 막 아줌마가 이렇게 문을 열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갖고 다 말려 남자들은 남자 말리고 여자들은 저쪽 여자 그래서 어떤 한 집이 싸움이 나면 부부싸움이 나면 온 동네가 부부싸움 말리고 말했어 왜냐면 경찰이 개입하고 이런 게 없었거든 그 당시는 그런 남존여비가 여러분 속에 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올라온 거야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 가끔 근데 현대사회에도 그래요 지나면 서울 마음 세션 갔다 깜짝 놀랐어 어떤 아기가 와서 얘기하는데 엄마가 아빠가 도박하고 그리고 돈도 엄마 거 뺏어가고 바람 피우고 할 거 다 하는 거야 근데도 엄마가 절대로 아빠하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사는데 아빠가 어느 날 그랬대 안되겠다 니가 내가 꼭 필요한데 나는 너가 싫거든 그러니까 3년만 가서 딴 여자하고 살다가 다시 올 테니까 애들 다 키우고 니가 돈도 벌어서 다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엄마가 기다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중이라고 현대도 있어요 살고 있는 그 여자가 누구요 그 여자가 조상 대대로 그 여자로 수치 준 자기가 수치 줬어 여자를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수치죠 평등이 아닌 남자의 한여로 살아야 돼 이렇게 수치 준 그 여자를 인식을 못해서 그 여자를 보는 게 너무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인식해야 분리가 되는데 두려움을 안 보니까 그 여자 자체가 돼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게 여자야 남자들은 거의 왕으로 살아야 돼 다 해줘야 돼 여자가 원하는 거는 그 책임감 부담감 책임지기 싫은 열등이죠 남자들은 거의 그리고 여자들한테 수치 당할까봐 이럴까봐 어휴 찌질해 그러면 남자도 죽은 목숨이지 어휴 니가 남자야? 이럴까봐 너무 두려운 거야 남자도 남자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힐링 세션 하는데 어떤 아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부자였대요 근데 남동생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다 줘갖고 돈이 가산이 남동생한테 다 줬대요 그래서 부인한테 엄마한테 엄청 원망을 듣고 살았대 안 주면 되는데 왜 줬을까? 내가 오늘 힐링 세션 하면서 의문이 풀렸어 남동생이 와서 등발이 좋은 남동생이 주먹 쎈 남동생이 와서 형 돈 내놔 이럴 때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무섭지? 근데 남존녀비가 엄청 쎄 뜬겨 이 아버지가 남자는 두려워해서 안 된다 아니 남자는 무슨 용갈이 통뼈여? 남자는 뭐 진짜 영채님 신이여? 남자도 인간이니까 두려울 거 아니야 나보다 주먹이 쎈 동생이 와서 그러면 근데 남자가 두려워하는데 특히 내 부인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두려운 나를 인정하며 내 여자한테 무시당할까 봐 그 두려움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남동생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올라오면 해버렸어야 돼 야 이 새끼야 무서워 죽겠어 내가 너 때문에 무서워 오지마 오지마 두려움을 인정했어야 되거든 그럼 뭐 어떡할게 형은 죽일게 어떡할게 근데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이 두려움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빨리 보내야 되잖아 동생을 보면 계속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돈을 계속 주는게 출연하면 돈을 주니 이 동생이 출연을 안 하나? 아무 소리 안 하고 달라는 대로 주니까 너무 무서워서 줬던 거야 두려움 인정 안 하려고 부인 앞에서 이렇게 딱 어허 나는 안 두려워 이거 보이려고 근데 결국 그래서 돈 다 주고 부인한테 평생을 원망듣고 미움받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하고 살았죠 자기가 수치스럽다고 자기 남자에 버리는 거예요 어떤 남자? 두려워 벌벌 떠는 남자 약자인 남자는 이게 남자가 아니라고 수치스럽다고 버렸어 그러니까 남자 아기들은 대부분 그걸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기를 들키는 걸 되게 무서워할 거예요 특히 여자 앞에서 자기보다 어린애 앞에서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남자 아니라 남자 할아버지라도 애기인 거야 우리 모두 애기인 거예요 형제님 앞에서 애기를 살아야 돼요 그게 제일 편한 거야 무서워요 만약에 저 아까 얘기한 그 아기 아버지도 무서워 인정하고 돈을 안 줬더라면 자기 두려움 인정하고 그거 엄마한테 그렇게 수치당하고 살지 않았을 거야 근데 체면 자기가 어른인 줄 알고 체면 차리는 거야 체면 차리면 마음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가식 쓰게 되고 그게 자기 남자 여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자 여자는 아기예요 연세가 암만 많아도 그 아기 마음인 거야 마음은 다 아기야 마음은 다 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연세 많은 분들도 엄마 얘기하면 울어 안 울어 울잖아 엄마 얘기하면 울잖아 그치? 사랑 받을 때 더 귀여워 연세 드신 분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다 아기야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있잖아 하도 아가가 입에 붙었어 그래서 가끔 밖에 있는 분들한테도 아가라고 한 번은 우체국 아저씨가 등기가 왔어 그 아저씨가 한 60분 됐는데 저한테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쁘네 알았어 이렇게 사인하고 고마워 아가 이렇게 준 거야 근데 그 아저씨가 간 그리고 나는 왔는데 이렇게 놀래 서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마스터 아가 누구야 이렇게 가는데 저보고 가야 되는데요 이랬대 그 아저씨가 아 근데 진짜 기분 나빴으면 나한테 이랬겠지 내가 왜 압니까 막 이랬겠지 근데 안 기분 나쁜 거야 왜 내가 사랑이 들어 있잖아 거기에 어머 우리 애기 수고했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 하면서 좋거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사랑받은 느낌인데 아가 아 응 그래서 저 뭐 아가리인데요 이러고 갔대 진짜 화났으면 이게 어디 무시하냐고 했을텐데 가끔 이제 헛게 나와 아우 우리 애기 이뻐라 이러면서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한 번도 그거 갔다 어른한테 그랬다고 뭐라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북영지부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오거든 일반인들 아예 해나엄마를 유튜브도 안 보는 아기들도 와요 근데 그런 아기들이 세션으로 한 번 사랑 한 번 주잖아 그러면 화장실 가고 이럴 때 막 내 뒤에서 끌어안어 엄마 이래서 보면 머리가 하얀 할머니 80이 넘었는데 엄마 이렇게 하면서 어 그 할머니는 뭐 내가 젊다는 걸 몰라서 그러나 마음이 아기라는 걸 아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아기처럼 마음을 표현할 때 너무 편한 거지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아는 거야 이렇게 목에 힘주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겨 그 나이에 누구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사랑받고 얼마나 행복해 너무 사랑받고 싶어 죽을 지경인데 그거를 참고 괜찮아요 아 그럼 못 받는겨 그냥 가서 엄마 그러면 우리 애기 이쁘다 뽀뽀해주고 그러면 좋아갖고 해라엄마가 나 뽀뽀 세 번 해줬다 그랬대 집에 가서 딸한테 넌 두 번 받았지 난 세 번이야 이렇게 귀엽잖아 인생 그냥 아기로 살아야 돼요 솔직하게 아프면 아프다 무서우면 무섭다 앙앙 애기 앞이라고 애들이 철이 빨리 들어 저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뭐 이렇게 이 아기가 뭘 탁 던졌는데 맞았어 근데 앉아 진짜 눈물이 찔끔 남겨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보더니 눈물 찔끔 났는데 그 아기가 우리 아빠 아퍼? 코 하더니 막 이렇게 닦아주고 오 그러니까 이제 우는 흉내를 냈어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토닥토닥 해주고 여러분 마음을 그냥 애기처럼 시원해 왜 마음을 올라 어른이라고 왜 포장을 하면서 죽을 지경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것도 못해요 우리 아기들이 얼마나 그 잡아 이쁜 여자 보면 눈이 즐겁잖아 남자아기들 그치? 근데 이쁘다고 얘기해줘 안해줘? 아니 남자아기들한테 물었는데 여자아기가 남자아기들이 지금 아무도 얘기할라는데 내가 대니 대답밖에 안해줄 것이여 속으로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못 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힐끔힐끔 볼거야 본다고 뭐라고 할까봐 자기 마음을 인정 안해줘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서 못생겼어도 못생겼다고 안해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주장과 표현을 절대로 안해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게 뭐예요? 자기 여자 남자 인정 안하는 거야 여자 남자야 인정 안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테 또 그걸 강요해 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는 자유예요 아니에요? 자유지 근데 가끔 그런 아기들이 있다 여기 온 아기 중에 나한테서 혜란님 왜 쟤만 좋아해 나 안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기 있어 아니 지도 이쁜 짓을 하면 되잖아 와서 지도 이쁜 짓을 안하고서 그렇게 미움하고 남 사랑받은 거 질투해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눈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이러지 자기 마음이에요 그쵸? 눈치 보느냐고 자기 마음 좋아하는 것도 표현 못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 궁번이니? 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표현하고 내 행복이 그건데 내가 이뻐하는 거 다 표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막 사랑받으면 막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지 다 참으면서 좋아도 안 좋은 척 싫어도 안 싫은 척 난 미움은 얘기해 너 꼴비기 싫어 너 왜? 미운 짓을 하는 아기한테 이뻐하면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계속하지 혼내줘야지 왜 그딴 식으로 하냐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딱 해 주지 그래야 잘못했죠 이러고 얼른 고쳐서 사랑받고 살지 그치? 여러분이 미움 받는 건 미운 짓을 하기 때문이요 바보요? 여러분 생선 썩은내가 나면 거기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꽃 향기가 나면 가요 안 가요? 가지 그게 여러분의 존재야 내가 썩은내가 나니까 나한테 안 오는 걸 모르고 왜 니들은 나 안 좋아하니? 이러고 들이대고 다녀 바보 아뇨? 응 자기 여자남자를 수치 주고 다 버리면 수치에 썩은내가 나요 인조인간이요 누가 거기 가고 싶어? 인간 냄새가 안 나고 인간 냄새가 나야돼 사랑의 향기가 따뜻한 정이 느껴지고 사랑스럽고 그러려면 그 아프지만 그 인간 냄새 나는 여성 남성은 인정해 줬어야 돼 인정한 만큼 향이 나 인간 향이 그거 가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되는데 가끔 보면 우리 아기들 엉뚱하게 자기 여자 남자는 아프다고 다 버려놓고 나서 인조인간 만들고 이거 가짜를 갖다 줘 여러분한테 맛있는 음식 줄 때 진짜배기를 줘야지 사랑을 줄 때도 그치? 맛있는 국수야 그럼 국수를 줘야지 국수 모양으로 생긴 실을 가져오면 여러분 먹을 수도 없는 걸 먹겠냐고 여러분의 진심을 가져와야 되잖아 아파도 그게 서럽고 눈물나도 진심을 줘야 되잖아 그게 사랑이야 근데 여러분은 포장해서 예쁘면 돼 나한테 안 가져와 여러분 존재를 이렇게 아프고 수치당하고 이렇게 찌질하고 열등한 존재를 안 좋아할 거라고 혼자 착각해 진심을 안 좋아 진짜 여자 남자는 안 가져와 그래서 진짜로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예쁘게 만든 꽃은 벌레도 먹고 그렇죠? 열매도 좀 썩기도 하고 그걸 그냥 가져와야 뭘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들어 이렇게 찰흙으로 예쁘게 빛깔만 먹을 수도 없게 이거 갖다 줘 아주 고상하고 이쁜 여자 잘난 남자가 딱 와갖고 가식으로 쓸모없어요 매력이 없는 거야 향이 안 나 그러니까 꼬이지가 않는 거예요 진심을 배우는 공부예요 진심을 쓸 줄 아는 인간이 돼야 그 다음에 신성이 되는 거지 진심을 못 쓰는데 무슨 인간이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신성이 돼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여러분 여자 남자 인정해 주는데 그 첫걸음이 아기가 되는 거야 마음은 아기야 여러분이 당황해서 마음을 버리는 게 그거야 뭐냐면 사랑을 너무 못 받으면 이렇게 돼요 남자분들 자기 자식도 질투해 저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연예인 남자가 딱 이제 나왔다 아들이 고3이야 여기 있는 엄마들 솔직히 얘기해 봐 아들이 더 이뻐 남편이 더 이뻐 그렇지 솔직해야 돼 대부분 아들이 더 이쁘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나오니까 고기 반찬하고 막 반찬을 막 내놓는다 그래서 아들이 다 먹고 일어섰어 그러니까 그 연예인 그 아기의 아버지가 나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있던 고기 같은 거 주섬유섬 집어넣어 반찬 세 개만 줘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저 새끼는 고기 주더니 나는 왜 안 줘 벌써 저 새끼래 아들이 아닌 것이야 이제 질투가 올라오니까 아우 당신은 배 나와 저거 그런 비싼 고기야 가져와 비싼 고기 내가 먹게 그냥 먹어 이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먹으면서 아들이 이제 와서 엄마 커피 한잔 주세요 그러니까 딱 앉으니까 발로 아들이 밑으로 막 차면서 이 새끼야 니가 타 먹어 니가 타 먹어 애 중 그렇게 하지마 또 엄마가 타줘 커피를 그러니까 좋냐 나 못 먹는 고기 먹으니까 좋냐 막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왜 저래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마음은 그런 거야 아이 서운하지 당연한 거야 그치 응 그게 다 그 애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마음을 쓰는 자기를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그냥 쓰는 거야 그 아기는 지금 아버지 내가 아버지인데 내 속에 애기 마음이 올라왔구나 인정하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아닌 같은 남자 동격 남자로 질투하는 걸 그냥 써버리는 거야 아니면 참겠지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올라오면 그래 많이 먹어라 아버지는 괜찮다 음 여보 애기 잘 많이 해줘 이러고 참겠지 둘 중에 하나야 마음 공부는 뭐예요 쓰되 보는 거야 내 애기를 우리 다 애기지 그치 그 애기를 보는 거야 야 아버지 지금 질투 올라왔다 어 아니 저 저 내 여자가 너한테 너한테 뺏겼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남성으로서 자기 남자 그 아기 마음을 보면서 쓰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게 본식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다 근데 그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여러분 다 버리니까 어떻게 돼 그 마음 들킬까봐 두려워서 다 버리니까 아니라고 참거나 그 연예인 아기처럼 돼버려 그래서 남이 보면 엄청 이상한 거지 아들을 막 질투해서 막 밑으로 차고 막 거의 깡패야 아마 마음을 인정하면 그렇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가는데 너 이따 보자 막 이래 이렇게 밥 먹는 데 이래 얘가 막 무서워하더라고 너 이따 보자 어? 엄마 나가면 보자 저 이따 하고 학원 어디가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제 막 주먹질을 하고 싶은 그거를 보는 거야 마음은 아기라 당연한 거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내 딸을 더 이뻐하면 아유 올라오지 애기가 있으니까 그 애기를 인정하면 알아차리면 애기 짓을 안 해 하면서도 귀엽게 하지 거기에 쓸려갖고 막 응? 딸이 진짜 질투해서 그냥 하나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꾹꾹 참으면서 괴롭게 할 말도 못하고 살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분리가 중요하지 분리는 뭐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고 확 딸려가 버리는 거야 확 딸려가서 그냥 거의 빙의 상태라고 하죠 합체됐어 그 마음과 분리도 안 됐어 내가 지금 엄마 엄마 아빠를 써야 되는데 여자 남자를 쓰고 있으면서도 몰라 이게 딸려가 버리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참고 인정을 안 해주거나 이런 상태로 살려주지 그 마음을 인정해주는 게 여자 남자 인정하는 거야 여자 남자의 그 성수치 애고는 애기니까 그 아픔을 인정하고 못 받은 아픔 빼앗긴 아픔 그리고 그 두려움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움을 인정할수록 여러분 여자 남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 남자가 얼마나 남존엽이 성으로 그 지배하고 지배 당하는 것으로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자 남자에게 집착하는지 엄청 집착하죠 여러분이 버린 여자일수록 버린 남자일수록 그 사랑을 자기가 그걸 인정해서 채운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밖에 있는 여자 남자한테 사랑받으려고 엄청 집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자기 마음을 조금 인정하고 가잖아 그럼 희한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면 그때 행복감이 돌아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받는 건 뭔가 행복할 때 사랑받는 느낌인 거야 어떤 여자가 나한테 칭찬해서 사랑받는 느낌이 아니라 아이 뭐 선보고 그럴 땐 칭찬해주고 잘해줬겠지 근데 계속 긴장 불안했어 계속 두려웠어 힘들었어 그러면 사랑받은 게 아니지 힘든 거지 노동을 하고 들어온 거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분이 좋았어 그게 사랑받은 느낌이거든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자 남자를 인정할 때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성한테 사랑받겠다고 그 성이 안 되면 포기하고 그 다음 뭐예요? 돈 돈한테 사랑받겠다고 돈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지 이성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거나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권력 명예 밖에서 보이는 거에 올려놔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건 내 남자 여자를 인정해주면 그 즉시 영채님 사랑이 돌면서 행복감이 오고 인정받게 돼요 그 힘으로 그 사랑받은 힘으로 돈도 벌고 애고들의 사랑도 받고 이성의 사랑도 얻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4 5 5 6 5 6 6 6 7 8 8 9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